이 영상은 원래 한 번 듣고 싶은데요. 아아악! 갑자기요.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만스만... 여린 씨. 네, 죄송합니다. 아니요 아니에요 어색했겠다 어색했어요 지금 전 누구누구 있는지도 몰라요 아 진짜요? 누구 있어요? 안 알려줄래요 왜요? 왜요? 이따가 보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해 누구누구 알려줘요 아니요 너무해 초밥 할 거 초밥 뭘? 내가 피자라서 지금 피자가 있는데 내가 지금 아니 너무 식어서 초밥은 식어도 신선도가 유지되어 있으니까 제가 많아요 아니요 왜 그러세요 아니 진짜 아닙니다 이 초록 말고 다른 초록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궁금증이 여러분 닫아주세요 아니 궁금증이 너무 많았을 뿐입니다 정말이요 유 tomb 와이틱 송mos 역부иваем 역부이 복음 감사합니다.